한시 자유로운 여행 19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서성 운성에 있는 관장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왕지완의 등관장로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관장로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왕지완은 688년에서 742년까지 산 분으로 자는 계릉이라고 합니다 원적은 병주진양 즉 지금의 산서성 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나라 중기의 즉 성당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지완은 어려서부터 매우 청명했으며 약관의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현종 때인 당현종이죠 당현종 때인 개원 연간 713년에서 741년 개원 초기에 형수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형수현 주부라고 하는 별수를 맡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관직을 벌였습니다 원래 호방하고 불의에 관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문안현이라고 하는 문안현위가 되었을 때는 아주 청백리로서 처세를 잘하고 정치를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평을 받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어려운 시기에는 광명을 기다리지 않고 양곡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기도 했다고 하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임지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가 55세라고 그러죠 왕지완은 문장에 정통했고 또 시에도 능했는데 특히 그 오원시를 잘 썼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변방의 풍광을 묘사하는 시를 많이 써가지고 그 당시에 왕창령 그리고 고적, 잠삼 이런 분들이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 그 변세시인이라고 해요 변방변자에다가 우리가 세홍지만 할 때 세 있잖아요 변세시인이라고 불립니다 대표작으로는 등관장노와 양주사 두 수가 있는데 이 등관장노는 중수사람들이 글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노 원시를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를 관장노에 올라라는 시를 번역하기 전에 관장노에 관해서도 잠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노는 관자가 이게 볼관자가 아닙니다 황새, 여기 세조자가 들어있죠 이거는 황새관자예요 작자는 참새작자이긴 한데 황새나 참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오는 모양이죠 그리고 관작노라고 해서 두 번째 참새작자 대신에 까치, 오작교할 때 까치작자를 쓰기도 합니다 산서성 운영시, 영재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운영시에 영재현이 있었는데 영재현도 시급으로 승격이 돼서 운성시에서 관할하는 운성시, 영재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포주진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장노는 북주 시기에 건립되었고 금나라 원광원년, 즉 1222년에 큰 불로 소실되었다가 1997년 12월에 중건되어서 2002년 10월 1일에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중건한 누각 중에서 가장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평가됩니다 또 높이가 73.9m로 중국 4대 누각 중에서 가장 높은 누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관장노의 모든 오칠, 오칠로 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중국에서는 실전된 전통이 끊어진 당대의 채화기법을 다시 복원해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노는 중국 유일의 당대의 채화예술로서 복원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관장노, 이 등자, 이게 어디에 올라? 물론 산봉우리 같은데 산에 올라? 또는 누각에 올라? 그래서 한 시의 제목 가운데 등자 들어간 것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은 관장노에 올라서 시를 썼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죠? 오원절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평성의 우자운 그러니까 오원절구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구절을 끝글자를 운을 맞춰요 그래서 여기서는 류와 루가 운인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류, 러, 어떤 운이 울림이 비슷한 글자를 써주는 것이죠 이 오원절구는 둘,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끊으면 대개 운률이 맞습니다 칠원절구, 칠원율시나 칠원시는 둘, 둘,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끊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백일 의산진이요 백일은 하얀 해는 의, 의산진 하면 의자가 의지하다 산을 의지해서 진짜는 다 한다는 뜻입니다 동사로 다 하려 하고 이게 뭐예요? 해가 서산에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해가 보통 서산에 넘어갈 때는 붉은 해인 것 같은데 여기는 하얗게 넘어가는가 하얗다고 썼어요 백일이라고 예, 우리 소월 선생님은 붉은 해는 서산에 기울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얀 해는 산을 의지해서 서산으로 넘어서 산으로 의지해서 넘어가려 하고 황하, 이페류라 황하, 예, 이거는 뭐 누른 강물인데 고유명사죠 황하, 황하가 저쪽 위에서 청장고원에서부터 발원해서 섬서성을 거쳐서 이 황토고원을 지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누른 물이 아니었는데 황토고원을 지나다 보니까 누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동성 이쪽으로다가 빠져 우리나라의 서해죠 중국 사람으로 말하면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황하가 입해류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다로 들어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 원래는 입해류라기보다는 유입해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가 이게 맞는 얘기인데 뒤에 류자가 온자이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낸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 흘러가네 이랬는데 사실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관장르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경관을 먼저 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시의 대표적인 형식이 먼저 경치를 먼저 읊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본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소위 선경후정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또 동쪽으로는 황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서해고 중국에서 보면 이제 동해가 되는 거겠죠 들어가네 욕궁 천리목하야 욕은 뭐뭐 하고자 한다 궁은 다 하고자 한다 천리목은 우리는 천리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천리안을 다 하고 싶다? 그건 뭐예요? 천리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싶어서 다 멀리 저 멀리 천리밭까지 보고 싶어서 갱 이때 경은 고칠경자고 갱하면 다시갱자입니다 여기서는 다시갱자로 쓰였어요 다시 상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1층 누 한층 누각을 올라간다 관장류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서 2층을 가는 건지 2층에서 3층을 올라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높은 곳에 올라서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시들이 많은데 그것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앞에 두 구 기승전결 중에서 기구와 승구 첫째 두 번째 구는 누각에 오른 시인이 넓은 시야를 통해서 멀리 서쪽으로 서산으로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낙일의 장면을 보고 있고 또 동쪽의 바다를 향해서 구비쳐 흘러들어가는 황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그냥 간결하게 묘사한 것까지만 백일과 황하 그리고 의산진과 이페류라고 하는 절묘한 대구를 통해서 시인의 시선을 보다 깊고 요원한 것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뒤의 두 구에서는 멀리 시선 밖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석양과 함께 황하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누각을 한층 더 오르려는 시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더 멀리 보고 싶어서 다시 한층 누각을 오른다는 표현 욕궁 천리목하여 갱상 일층 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전에 리차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나오죠 그 조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유명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번다 하는 이러한 구절 이런 높은 경계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런 좋은 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생 하나가 졸업하고서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가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면서 중국인 선생님이 너 왜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그러느냐 여기까지 와서 그때 얼핏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시를 좀 가르쳐 줬는데 이 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위총 첼리무 깡샹 이층롱 이거를 딱 읊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야 훌륭하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저한테 와서 한시를 잘 배워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시를 공부할 때 그 시를 전시를 완전히 다 외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 명구가 있어요 그런 구절을 깊이 잘 새겨서 알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또 잘 써먹을 수도 있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교훈으로 삼으면 한시를 공부하는 그 맛과 또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는 소박하고 간결한 언어로 광활한 자연경관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기백이 굉장히 웅원하고 무한한 우주에 눈을 두면서도 또 깊은 철학적 이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구와 끝 구 두 구가 모두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대구를 쓰고 있어요 보통 대구는 율시 5원 율시나 7원 율시에서 3, 4, 5, 6, 9를 대구로다가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절구인데도 백일, 의산진, 황하, 이페류 백일과 황하, 의산진과 이페류 이렇게 연결해서 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 노 이것도 대를 이루면서 아주 시인의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잘 담아내고 있는 시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정경교육 즉 정서와 경치가 하나 되어서 어우러지는 아주 높은 예술적 경지의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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